설 물량공은 남과의 교제를 검소하게 하고 자신의 몸가짐을 공손하게 하였으며 조정의 관리로 육품 이상 사람의 어버이가 죽으면 비록 평소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소복을 하고 가서 조문하였으며 찾아와 뵙는 사람이 있으면 귀하고 천한 것을 가린 일이 없이 급히 나가 반가이 맞아들였다. 운충공 이재현은 남의 조그만 선행이라도 알려지지 않을까 염려하였고 선배의 행하는 일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어렵게 여겼다. 한유한은 지리산에 숨어서 깨끗이 고조를 닦았으므로 세상에서는 그 풍치를 높이 숭배하였다. 고려왕은 그의 명망을 듣고 사자를 보내 맞으려 하였는데 그는 사양하며 말하기를 외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곧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므로 사자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벽에 시 한 귀를 쥐어 써붙였는데 말하기를 한마디 임금의 분부가 이 골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 비로소 내 이름자가 인간에 떨어진 것을 알겠구나. 일편사륜 내인동 시지명자 낙인간 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는 북쪽 창문으로 빠져나가 도망하였다. 앙 quen지